아... 격렬하지... 유튜버들이 타야 되는데... 아 유튜버 안오나? 중력가속도가 9지면은 얼마나 강한거죠? 9까지 가네요... 순간... 진정 용기있는 자만이 탈 수 있는... 한번 어떻게 가나 볼까요? 이게... 비까지 와서... 뭔가 더 무섭다... 앗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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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... 방금... 강제로 태우는 방법... 너... 탈 때까지 집에 안보낸다... 이름은... 캐틀린 브라이트님... 앉아... 앉아... 자 출발... 어디... 진짜냐? 소문이 났다... 아... 소문이 났다... 상태를 한번 볼까요? 행복하해지나? 행복하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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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... 해외 has 흑 НА 아... 하... 아... 하... 어... 취급되게 일어난 분야